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저 몸코 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신나가 쉬고 잔부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저러면 어찌하리라 누가 물이 덜덜끈 지지오리라 비를 밟으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 오라 예수 아프고 저녁에 대해 여운 생포 너에게 주니라 예수 빛으로 소가 말라 소가 말라 짐승들 너 둘이 갈 것만 우리 높고 어찌하냐 예수 모르라 물이 펄펄 끓는 지지오로 비를 밟으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 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여운 생포 너에게 주니라 예수 빛으로 예수 빛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키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영실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중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는 아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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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